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보수 진보 이런 문제를 떠나서 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 여기서 함께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교사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저렇게 목숨을 끊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권력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신 분들이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원인을 솔직하게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념의 여러분들 가치거나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에 매몰되면 이른바 사심이 관여되면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사분들이 많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전에 없던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70% 80% 정도로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은 교실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한참 거칠 나이인데 2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을 관리하려면 선생님이 권위도 있고 그리고 파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완전히 그냥 빼앗아버린 거 아닙니까? 빼앗아버렸으니까 학생들의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교실 분위기를 여러분들 흐르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걸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어진 지금 교실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요즘 아이들이 적게 낫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젊은 부모들 가운데 일부는 또 자식 사랑 때문에 눈이 이제 외눈이 돼가지고 선생님을 공격하거나 선생님을 괴롭히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원인은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되찾아주는 것이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인권조례지 않습니까? 학생 인권조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신문지상에 떠오르는 그런 선생님들의 딱한 상황을 보게 되면 맨 먼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현저하게 고쳐가지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교실에 소란을 일으키거나 다른 학생들의 그런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과감하게 이런 질책하거나 또 그것을 나무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들이 그걸 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네요. 이제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 인권조례가 2011년도에 서울시의 경우는 통과됐네요. 보니까 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 가장 먼저 통과됐던 것이 이게 아마 경기도 광주 광역시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보수단체들이 처음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네요. 이게 2011년 11월 27일 기사입니다. 조희연 씨는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이념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계속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는 거죠. 그것을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힘을 합쳐가지고 조희연 씨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다들 너무하는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를 사심을 내려놓고 문제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늘 뉴델리 신문이 좀 크게 다른네요. 교권 추락의 원융이 되는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서울시의원들 지금 서울시의회가 간신히 다수당이 국민의힘이 됐지만 아마 이 건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의의 수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양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 일동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 규탄 아무리 민주당 소속이지만 교육위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는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걸 계속해서 미루는 겁니다. 조희연 씨하고 여러분들 공동보조를 취하는 거죠. 참 딱한 겁니다.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당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분들 머리를 맞대가지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인은 교사들이 교실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찾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데올로기에 가로잡혀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미적거리고 하면서 결국은 인권조례가 여러분들 폐지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아마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은 양반이 그렇게 노력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면 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의 밑에는 결국 선거 부정이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여의도 의사 등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정권 하에서 악법들을 엄청나게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지역구가 아마 서울시의회 의원이 한 100석 정도 됐을 겁니다. 그 가운데 부정선거를 다 해가지고 90유석석을 더불어민주당에 차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 사회현상을 볼 때 그 현상에 이면에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2018년도 여러분들 서울시의회 관내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는 100개의 여러분들 지역구가 100개는 맞네요. 서울시의회 지역구가 100개입니다. 100개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미래통합당한 모두 다 이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표를 도덕질을 당했으니까 모두 다 이렇게 큰 수의 마이너스 값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 이런 표를 훔쳐놓으니까 득표수 정감작업을 통해 득표수를 조작해놓으니까 다 플러스 작업이에요. 플러스 선거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2018년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에 있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우세를 기록했지만 서울시의회 의원선거도 또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2018년이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 이름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성동구 제4투표소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값이 꼭 일치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11.5% 용담동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1.6% 송정동 마이너스 10.1% 플러스 10.1% 표를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좌우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 서울시의회 의원선거만 이렇게 부정선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연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최대 전화 실시됐던 그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경기도 의회 선거입니다. 의정부시 제4선거구에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특별특별수 100장당 10장을 훔친 겁니다. 조작값 10%를 훔친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닌 거잖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도독질을 해도 한 놈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나라 맞습니까? 이런 데에 이런 책임을 내야 되냐고요. 2020년도 4.15 총선 때문에 그렇게 난리법석을 쳤는데도 연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경기도 의회를 조작했으면 서울시의회도 당연히 조작을 한 거죠. 선간이 사람들 자기들 안 했다고 할 겁니다. 자기들 안 했다고 하더마도 그냥 선거되어 있다 분석해 보게 되면 선거 데이터는 대법관들처럼 와유로 매겨가죠. 여러분들 선관위 편 들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숫자라는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을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여러분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니까 뭘 여러분 이용했습니까? 조작값 10% 관계식 10%를 이용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100장당 10장을 훔쳐 가지고 누구 함께 대해줬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함께 대해준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 내란제입니다. 이 내란을 여러분이 일으켜도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연석열 대통령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볼 때는 사람만 좋아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부정선거 할 건데. 경기도 의회의원선거 서울시 의회의원선거 경남의회의원선거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조작한 게 다 나오잖아요.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선관위 사람들은 우리는 뭐 전혀 결백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믿노? 일곱 분이나 도덕질을 하고 앞으로 도덕질을 계속 할 건데 누구를 어떻게 믿노? 이 친구들아. 숫자는 너희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숫자가 만들었다고 정언을 하잖아. 경기도 의회의원선거 의정부실에서 10%씩 빼앗아 가지고 조작을 했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니까 인권조례 문제만 보지 말고 인권조례를 여러분 저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더블당 출신들이 어떻게 당선됐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아우익의 문제가 아니고 참 대한민국의 존립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이런 바빠도 대통령실 사람들 이런 유튜브 방송 좀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뭐 거구 유튜브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세상에 거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사람처럼 양순한 사람들이. 내가 거구입니까? 정신나간 인간들이죠. 이렇게 선거들을 2018년에 도덕질을 했으면 2022년 때는 도덕질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20년 총선에 도덕질을 했는데 2024년 총선은 도덕질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22년도 대통령승으로 도덕질을 했는데 2027년도 대통령승으로는 도덕질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도덕질 안 합니까? 사악한 놈들이. 도덕질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도덕질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도덕질을 못하도록 만드는 책무가 누가 지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덕질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도덕질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바보천치가 아니면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가치관이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인간이면 사람들이 가치관이 좀 반듯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불법과 불의를 무슨 이유가 있는지 깔아뭉겨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이 얘기란 게 뭔지 참 인간이 사악합니다. 나라 앞날을 생각하거나 자식들을 생각하거나 손자, 손녀를 생각하게 되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2018년에 도덕질을 하고 2022년에 또 도덕질을 하고 2020년 총선도 도덕질을 하고 2024년 총선은 도덕질 안 한다. 도덕질 안 한 방법이 딱 세 가지죠. 첫째 투표지 분류기 쓰면 안 되고 둘째 사전투표 폐지하고 세 번째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쓰지 않고 그러면 부정승은 못합니다. 그 간단한 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다르게 해석하면 뭡니까? 선거 부정해가지고 계속 걸리고 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참 양순하죠. 착한지 양순한지 아니면 바보 천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교실이 무너져가지고 교사들이 저렇게 뭡니까? 많이 죽어나가는데도 문제 해결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다 선거 부정해가 당선됐으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서울시 인근 학생 인근 조례 폐지하거나 수선하는 쪽에 좀 협조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안 죽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의 의원들이 다 자식들을 다 키운 사람들이 많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정말 제대로 된 세계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본 세계 역사 크리스찬들도 구입해 보시고 또 일반인들도 세계 역사를 좀 이렇게 제대로 내가 이해하는 그런 시야를 확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가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나라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파헤친 도둑놈들 시리저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널리 퍼져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지키는 그런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